용인특례시가 오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생학습관 제51기 정기교육 89개 강좌에 수강생 833명을 모집합니다. 강좌는 12주 과정으로 다음달 19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열립니다. 한식조리기능사 등 조리 분야 21개 강좌, 헤어미용 자격증 등 헤어뷰티 분야 6개 강좌, 양장기능사 등 기술실형 분야 11개 강좌, 컴퓨터활용위급 자격증 등 정보화 분야 9개 강좌가 마련됐습니다. 또 영어예화 등 인문교양 분야 14개 강좌와 독서논술지도사 등 직업능력 분야 10개 강좌, 수채화연대생 등 문화예술분야 18개 강좌도 진행됩니다. 대상은 만 19세 이상 용인시민입니다. 관내 직장인과 시에 등록된 제외국민, 결혼이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수강료는 강의 횟수와 시간에 따라 3만원부터 9만원까지 상의합니다. 재료비는 수강생이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. 신청은 용인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.